내 얼굴을 만지면 싫어 엄마들이 아기들한테 공부를 막 시켜 이찬이 말하니까 잘못된 질 이 케이스는 그런 기능적으로 무지 이런게 그림 그리는 거는 어디서 볼 수 있어요 이게 지압이 없다 이게 계산도 돼 계산이 된다 계산은 어딘지 월급은 어디서 받는지 드디어 시작! 드디어 시작! 좋아요 좋아! 감사합니다! 중고쇼카고 돌아 이야! 중고쇼카고 끝에 끝에 나 안녕하세요! 예~! 아 설렌다! 락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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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역시 역시 좋아요 좋아! 아잇똥 샴푸라 MC 락키입니다. 오늘의 아잇똥 샴푸라의 주인공은 바로 랩앤라이 활동으로 눈부신 성과를 거두는 차세대 글로벌 그룹 세븐틴입니다. 환영합니다. 먼저 소호TV 시청자분들한테 단체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세븐틴, 세븐틴. 여러분, 저희는 세븐틴입니다. 네. 이제 자기소개를 해주세요. 오늘 조프트 할까요? 세븐틴 디노, 조프트 할까요? 조프트 할까요? 여러분, 저는 찬란의 리찬 디노. 여러분, 저는 세븐틴의 우지. 여러분, 저는 세븐틴의 중국 팀원 원진 화이 준. 여러분, 저는 세븐틴의 슈 민호. 여러분, 저는 세븐틴의 호시. 여러분, 저는 세븐틴의 워노. 여러분, 저는 세븐틴의 대거 도량. 안녕하세요. 저는 세븐틴의 쎄이거, 한쎄이, 버닝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세븐틴의 진쎄이거, 조슈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민규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세븐틴의 쎄이거, 에스쿱스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세븐틴의 정한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세븐틴의 정한입니다. 이번 활동이 어떻게 보면 이미 끝났는데, 소감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스무달틴 도씨. 어때요? 디노씨 어떻게 했어요? 우선 랩트 앤 라이트입니다. 저희가 열심히 준비한 또 하나의 앨범인 만큼, 곡인 만큼, 너무 수고했다고 캐럿들과 멤버들에게 말해주고 싶고요. 또 건강하게, 그래도 활동, 랩트 앤 라이트 활동은 무사히 이렇게 건강하게 끝낸 것 같아서, 참 다행이고, 앞으로의 세븐틴도 여전히 기대될 것이다. 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앨범 행갈의 7월 월간 기준 누적 판매량이 134만장입니다. 와우! 전파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134만장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캐럿들 때문인 거잖아요. 그렇죠. 캐럿들한테 한마디, 이제... 어... 무대를 준비할 때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으면, 에피소드 있으신 분 있을까요? 어... 정한이 형, 정한이 형. 정한이 형, 정한이 형. 에피소드... 에피소드가 2번의 수만 3개가 나올 거예요. 맞아요. 제가 또 피어리스 연습을 할 때, 무대를 보시면 제가 계단을 뛰어 올라가서 뒤로 떨어지는 장면이 있습니다. 아, 맞아요. 이렇게 뒤로 떨어진 거 있어요. 근데 그게 합이 중요하더라고요. 계단을 맞춰주시는 분들과 저도 중요하고, 또 겁도 없어야 되고, 그래서 연습을 많이 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하면서도 또 계단 밟히는 댄서분들께 많이 죄송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 혹시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한 번에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연습이 좀 필요한... 사람도 많이 바뀌었어요. 아, 그래요? 받아주는 사람도 많이 바뀌고, 그 계단을 해주시는 분들도... 보니까 이게 올라갔다가 바로 그냥 팍 떨어져야 되는... 네, 그거랑... 또 멋있을까요? 네, 저기 호시가 에피소드. 호시 형이... 에피소드. 어... 저희가 그 피어리스를 연습하다가 떡볶이를 먹었던 적이 있는데, 아, 맞아요. 떡볶이가 되게 맛있었어요. 그 떡볶이가 진짜 맛있었어요. 기가 막혔어요. 아, 근데 그 힘이 난리났었어요. 그쵸. 그 때 원우가 진짜 잘 먹었거든요. 아, 맞아. 그리고 그 때 떡볶이 맛이 어땠나요? 어, 되게 특별했던 것 같아요. 아, 그쵸. 아, 그쵸. 아, 떡볶이... 아, 떡볶이... 아, 예. 아, 예. 무슨 떡볶이인지, 제가 끝나고 난 다음에 무슨 떡볶이인지... 네, 제가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아, 사이베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이게 어떻게 보면, 퓨어리스의 무대가 정말 멋있었는데, 네, 팬분들은 이게 한 번 더 를 또 원해요. 아, 아... 또 나중에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을까요? 아, 아... 뭐 사실... 뭐... 가능성이 아예 없다고 볼 수는... 네, 네, 네. 없을 것 같죠. 그쵸. 저희가 콘서트를 하거나, 아니면 다른 많은 무대에서 한 번쯤은 더 보여드리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저희가 하고 있어요. 아, 꼭 한 번 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쵸, 그쵸, 그쵸. 예, 예, 예. 지금 어떻게 보면 직접 캐럿들과 이렇게 소통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막 이렇게 없잖아요. 같이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게 없긴 한데 어, 이제 이때까지 캐럿들과 소통을 했을 때 약간 주전 멘트 같은 것들? 약간 생각나는 멘트 같은 것들 있으면 저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멤버들의 다리가 길다 이걸 이제 다리 2m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근데 실제 키가 어떻게 되시죠? 실제 키는 2m가 안 되죠. 아, 맞습니다. 네, 다리가 키보다 큽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준씨가 최근에 실락사주라는 노래를 커버를 하셨는데 어, 진짜 멋있더라고요. 요즘에도 그러면 보컬 수업을 따로 이렇게 또 받고 있는 건가요? 어, 그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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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럼 보컬 수업 말고도 で. 그니까요. 그니까요. 아 nah這個是 역시 그니까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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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만 보여주세요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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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뭐예요? 아니야 아니야 춤을 배운 거 있잖아 굳이 모르겠네 멋있어 그러면 좀 더 연습이 된다면 의사 올려주실 수 있네요? 아 그건 뭐죠? 아 오 사실 더 멋있어졌어 예 어 이제 저희가 중국어 젠말놀이 라고 있어요 젠말놀이 네 젠말놀이 저도 이번에 처음 봤는데 디에이 씨 그러죠! 네 아니 저는 젠말놀이 봤는데 디에이 씨와 주인 씨가 멤버들에게 중국어 젠말놀이를 이렇게 가르쳐줘요 근데 조금 많이 했던 건가? 아 일단 한마디 알려주세요 네 알려주세요 헤이화페이 헤이화페이 파후이 파후이 후이 후이 후이파 후이파 후이화페이 후이파 후이파 후이 파헤이 파헤이 헤이화페이 파후이후이파 후이파 후이화페이 후이파 후이파헤이 오 후이 자신있는 사람 자신있는 사람 나키 한번 해볼래요? 저 계셨습니다 우지 우지가 잘해 우지 우지 갑자기 내가 이런걸 잘해? 우지씨가 자 해보겠습니다 신문 보세요 하나 둘 셋 헤이화페이 파후이 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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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았어? 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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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감 또 오늘 발음이 엄청 어려워가지고 좋습니다 우지씨가 우주공장이라고 노래에서 부르는 곳을 많이 봤었는데 어떤 멤버들이 자주 오나요? 우주공장 제 작업실인데 네 맞아요, 갔어요. 승반이가 지금 이 자리에는 없지만 저 작업실을 많이 놀러와요. 혼자 발라드 부르고 가고 오거든요. 제가 노래방 비용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나올... 아, 이번이 아니구나. 어떻게 알았어요? 저는 다 찾아봤어요. 락키! 한 번 더 가고 싶었어요, 진짜로. 좋아요, 놀랬어요. 이제 오면 우지 씨가 거기서 작업도 하지만 거의 노래방처럼 이렇게 해서 리버브를 직접 하시는 건가요? 그게 뭐였냐면 원래는 녹음용 마이크가 설치되어 있는데 컨텐츠 마이크를 해서 노래방을 가고 싶은데 저는 상황이 좋지 않아서 밖에 돌아다니지 않거든요. 작업실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해보니까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기분좋게 노래를 부르고 직접 이렇게 다 거신거죠? 그렇죠. 노래방처럼. 네, 맞습니다. 그러면 어떤 장르를 좀 많이 부르나요? 오... 발라드 이번에 하셨고 발라드는... R&B R&B 발라드랑 R&B 쪽 저희는 퓨처베이스 쪽을 많이 부르네요. 그쪽은... 아, 노래방에서 그쪽을 불러요? 이야... 그건 생각보다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불러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중국어 멤버가 또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중국어를 배우는 수업을 지금 받고 있나요? 이제 제일 열심히 하는 멤버가 우리 디노 오! 중국어를 열심히 맞아요, 맞아요. 디노가 중국어 자랑 엄청 했었어요. 원래...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그냥 자랑... 자랑이라기보다는 네, 네. 얘기를 하다가 내가 배우고 있다 이 정도만 말할지 아... 나 중국어 배운다? 나 중국어... 아니, 그럼...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자랑은 얘기야. 그날은 얘기야, 그날은 그러면... 그러면 약간 흔한 거 말고 새로운... 새로 배운 중국어 중에서 기억나는 거 하나 보여주세요. 바로 있죠. 아, 예. Gottes 때문에 준비되어 있습니까? 네. 아, 좋습니다. 까먹었네? 아니x3 여러분, 감정이라는 게 있어요. 감정 한 번 더 주세요. 네, 한 번 주세요. 어제 몇 시에 잤어? 몇 시에 잤어? 발음. 발음 좋아요. 최고의 칭찬이거든요. 그죠, 발음이니까. 최근 방송에서 디엘씨가 멤버들한테 차이홍탕도몽 차이홍탕도몽 네, 오케이. 네, 레인보우 캔디의 꿈이라는 노래를 가르쳐 줘가지고 그 누구, 누구시더라? 원우, 원우 씨네. 아, 내가 했던 거? 노래를 가르쳐 줬는데 팬들의 반응이 엄청 좋았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오늘은 안가 아직 못 배운 멤버들이 한 번 배워보는 것도 어려운 것 같은데 호시가 진짜 잘할 것 같아요. 그럼 제가 하면 이제 여러분이 좀 디엣게 따라가면 돼요. 아, 어려워. 약간 일단은 애교로 돌아온다고 생각해서 얘기하면 돼요. 민규가 솔로로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다같이 해야 난 기분이 좋을 것 같아. 민규가 다같이 하는 걸 좋아한다고. 미안해. 내가 진짜 배웠겠어. 불타고 싫어? 다같이 하고 다같이 하고 다 같이 하고 혼자 가는데 자, 갈게요. 빙고 슈카이꺼꼴로 빙고 슈카이꺼꼴로 빙고 슈카이꺼꼴로 커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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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 커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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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 이치무치야 이치무치야 빙고 슈카이꺼꼴로 자, 두주면 일단 다시 읽어주세요 앞세기까지 좀 빙고 슈카이꺼꼴로 빙고 슈카이꺼꼴로 빙고 슈카이꺼꼴로 ㅋ erste ㅋ ㅋ ㅋ 빙고 아기에요 ㅋ ㅋ ㅋ 여기까짓 하죠 ㅋ ㅋ 그래! 노력한것 같아요 네 노력을 하였어요 쉬破게 나도 얼굴 빨리 져 자 이번 게임 코너는 레벨와이트 클라이맥스를 달리자입니다 이게 또 이제 클라이맥스를 달리자가 또 버논씨가 또 랩에 있잖아요. 클라이맥스에 달려 꼬리를 휘날려 또. 맞춰요? 예예예. 클라이맥 플로어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잠깐만. 저한테 뭐지? 클라이맥스 그. 아, 잠깐만. 너 제발 이거. 컷 해주세요. 잠깐만. 진짜 큰일. 진짜 큰일. 네, 이번 게임 코너는. 레벨라이트 클라이맥스를 달리자인데. 이게 또 이제 에스쿱스 형이 있는 파트잖아요. 한번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클라이맥스 달려 꼬리를 휘날려 또 하잖아. 그럼 일단은 나눠 가십시다. 네, 안무가자. 안무가나, 안무가나. 안무가나, 안무가나. 색깔 상관없습니다, 색깔. 이 봉 색깔도 로즈카치의 세레네티로 맞춰서. 그러니까 세레스가 있죠, 세레스가. 너무 센스가 좋으신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예. 자, 랩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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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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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배속으로 이렇게 할건데 이 세가지 형식으로 플레이를 하고 공명을 맞추는 그런 믹스 음악 퀴즈입니다 뮤직! 고! 락밖에 안되네 아! 잠시만요! 맞나요? 네 정답 Crazy in Love, Rock 그리고 지금도 찾아가고 있어 정답 아! 아! 저기 다 안 돼요! 한 번 더 돌려드릴게요 아! 다 잡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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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쁘다 어쩌나 뺏긴다! 예쁘다! 백이 럽 백이 럽 땡! 아! 됐다! 잘 믿었는데 예쁘다! 백이 럽 땡! 아! 랩드 랩드 이거 그냥 설마인데 네 뭐였지? 렛키럽 해피엔딩 예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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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듣고 한 번 더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정확하게 다 듣고 손 줍시다 유용하게 1,2,3 야 이거 깜짝이야 깜짝이야 어깨 아니 시간 시간 있어 시간 시간 있어요 MC 오케 물어보세요 있어요? 있어요 있습니다 빨리 가르세요 자 어떻게? 홀린 포 유 백기랑 아낀다 아 홀린 포 유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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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이거 같이 가면 홀린 포유랑 뺏기로 우와 정답니다 내가 같이 가면 홀린 포유랑 들었는데 홀린 포유랑 얘기하니까 아 홀린 포유랑 내가 홀린 포유랑 아니 그러면 레포트 팀이 지금 2점인거죠 좋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거 진짜 어려워요 내가 아름다움을 하려고 형 형 형 형 형 형 형 형 보여주는거냐 진짜 보일까 그래서 흠 W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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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오케이 유엔겡아 오우!! 또 끝났습니다 오우와, 대박이야 유엔가는 그런... Isso 이건 정말 어렵거든요 어려운데 ㅠㅠ 그러면 2대 1로 마무리가 되고요 그리고 저는 자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자 이번에는 이번의 게임은 캐럿들을 위한 폰케이스 디자인입니다 아! 폰케이스 디자인 이제 레프트 팀, 라이트 팀 해가지고 각자 캐럿들의 사랑을 보답하기 위해서 정말 멋있게, 이쁘게 만들어서 여기 있는 스태프분들이 투표를 할 거예요 투표를 해서 가장 잘 만들었다고 하는 팀에게 점수가 갈 것 같습니다 이건 3점으로 가겠습니다 2점이요? 네 조금씩 가는 것 같습니다 7,000점으로 갑시다 3점으로, 아니 3점으로 그 뒤에 게 또 있어가지고 팀을 잘 끓이는 멤버가 2명에 있습니다 4명인데요? 여기 5명인데요? 그럼 5명, 5명 여기 갤럭시면 어떡해 여기 갤럭시면 어떡해 여기 갤럭시면 어떡해 도겸이 빼고 다 여기 지금 아이디어 엄청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기다려주세요 지금 그리고 있는 거예요? 아직 보시면 안 돼요 여기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고 어 여기는 지금 진행이 이렇게 돼 아니요 아니요 폰케이스 디자인이라서 디자인만 저희들에게 개성을 살려서 맞아요 맞아요 예술은 정답이 없습니다 예술은 정답이 없습니다 여기 있는 스태프들에게 정말 공정하게 평가해주세요 공정이에요 공정하게 여기 되게 심각하네요 여기 여기는 되게 심각하고 저희는 진중이에요 아 그래요? 미술을 대하는 자세가 저희는 진지하기 때문에 하하하하 하하하하 1년 동안 . 수퍼만나 . . . 이런 거야. 아 근데 뭐 하는 거야? 특별하게 그러면 특별한 분들이 계실 거예요. 오 여기 뭔가 이제 서고나가고 있는 처음 본인 영화지? 오케이. 불리겠어. 저 아니면 이런 모습도 여기 선거 아니에요? 영화만 쳐줄게요. 그러면 이제 파란색으로 줄기 하나로 끼고 파란색으로 아니 초록색으로. 야 꽃이 지금 해가 있어야지. 1분 남았습니다. 1분 남았대요. 1분 남았대요. 1분 남았대요. 오 약간 의인화 시켰네. 목이 사람이야. 의인화 시켰네. 저한테는 너무 훌륭하자. 야 집도 안 하게 하잖아. 그래. 또 알겠어. 박수야. 네 저희는 한 번 수리에 와두면 됩니다. 형 엄청이야. 그럼 왜 떨어졌는데. 아니 근데 잘해. 완전 잘하고 있어요. 오. 정말 좋아 좋아. 와우 자 10 9 9 8 7 6 5 4 3 2 1 땡!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일단 지금 네 자 이제 스타킬들 투표입니다 시간도 어떻게 보면 적게 적지만 이게 또 실력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여기까지 한 걸 마무리해서 투표를 할 건데 이제 라이트 팀 네 라이트 팀은 제가 그린 케이스입니다 그게 뭐냐 직접 그리셨어요? 네 제가 그렸습니다 이게 카메라에서 카메라 찍을 때 빛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해입니다 그래서 해바라기가 잘하고 있고 거기에 우리 세런들이 같이 잘하고 있다 근데 이 바코드가 뭘 의미하냐 요즘에 갤럭시 펜 이런 거 잘 쓰잖아요 이 케이스는 그런 기능도 가지고 아 동력이 있네요 이게 카드를 쓰지 않아도 그냥 이게 케이스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케이스만 있으면 꽃보다는 유익빛이 이 케이스 늘어나봐요 그렇죠 그런 거까지 생각해서 그린 아주 편리언도 같이 있는 그런 케이스 있죠 만약에 이거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이름을 정하자면 대충 대충이라도 이름을 정하자면 어떻게 보면 이 이름은 원우가 생각했습니다 윤정은과 해바라기입니다 아 아 정하는 거 해바라기 윤바라기 케이스 윤바라기 케이스 윤바라기요? 윤바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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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이스이고요 여기 팀 저희 팀은 네 좀 남달라요 굳이 영감을 멀리서 찾지 않았어요 오오 예술은 야 아 역시 저희는 컷님 컷님 아닌가요? 컷님 잠깐만 스태프들 맞아 그리고 그리고 일단 간단하게 소멸 소멸하면 일단 이 케이스는 이제 소 때문에 이제 이 케이스 만들 수 있는 거잖아 아 그렇죠 그렇죠 연결고리 캐롤 세븐틴 그렇지 봐봐 웃고 있잖아 캐롤 세븐틴 이렇게 사이 좋은 거 웃고 있어 하하 하하 할 수도 있고 하하 우지 이렇게 그림 그리는 건 어디서 볼 수 있어 아 그렇지 여기서만 와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이름을 만약에 정하자면 You always be a day one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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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트부터 스크를 시작하겠습니다 아 저희 저희 안 가볼게요 그냥 동정하게 시작해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이 네 네 정말 솔직하게 이걸 내리키셔야 돼요 네 네 만약에 지압이 없다 지압이 없는데 계산도 돼 계산이 된다 지압이 없는데 네 네 네 여기 또 어필할 게 없을까요? 저희는 소속이 어디신지 한번 회사 지금 지켜보고 있어 회사는 어디인지 회사는 어디인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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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급은 어디서 봤는지 지금 지켜보고 있었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네 여기까지 어필 시간은 끝났고요 그러면 라이트 팀부터 손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라이트입니다 예 여기가 라이트입니다 윤바라기 하나 둘 셋 잠시만요 드신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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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이 높으신데 아니 잠깐만 0.5도 있나요? 네 1로 칩니다 그러면 매니저잉 지금 이쪽선에서 선답을 해야지 아 이게 마음을 들으시던데 5명 예 그러면 네 일단 500명이 들었고요 아 500명 이렇게 스텝이 되게 많잖아요 네 레프트 팀 하나асть 하나 둘 셋 어 4명 여기 소속이네요 1 scheint competitiveness 뭐 그런사 anak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5명 진짐을 방송되신 분 옆으로 만들어드리려 지금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으니까 한 번만 깔끔하게 들어주면 그럼 라키가 있으면 되겠네 라키야 니가 어디 MC인지 해야되면 내일 바로 끼는데 니가 어떤 MC인지 나키야 여기가 500명이었죠 여기 500명이었고 여기 500명이었고 저는 일단 제가 어떻게 보면 편리한 걸 원해요 편리한 걸 좀 원하는데 나키야 나도 원하는 데 없어 편리한 걸 원하는데 아무리 봐도 저는 소호TV 또 아이돌샷발라 MC분들 반성은 되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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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대폰이 비중 못써? 아이폰이요 라키씨에게 선물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일단 그러면 어떻게 되죠? 점수가 합산을 해보면 3점이니까 6대2 6대2에요? 2대1이었잖아요 처음에 5대1 5대1 그러면 5대1이고요 빨리빨리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게임 코너는요 마지막 게임 코너입니다 일단 5대1이라고 했나요? 그렇죠 5대1이었는데 재밌게 가야 되잖아요 마지막 게임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천점으로 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왜 했죠? 지금까지 에너지를 에너지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준비 시간이었고 해볼까요 그러면? 네 컷시다 사운드인거에요? 준비 일단 레프트 팀이고요 준비 시작 중국 어? 중국 운동? 중국 구두?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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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식 이름을 어떻게 해야되냐 이거 중국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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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라탕 마라탕 뭐야 또 중국음식 중국음식 마라탕 거위 계란 계란 토마토 계란 비슷해 부추 계란 맞으지 그냥 계란 그냥 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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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수 있어 계란 볶음 맞아요 맞아 맞아요 뭔지 두개 아주 큰 음악 공연 바주크? 바주카 음악 음악어 음악어 끝났습니다 재밌어 재밌다 오케스트라 음악 레프트 팀 또 나와서 해야지 음악 시작 우리가 우리야 우리 세븐틴 찍는 거 치킨 거 콘텐츠 콘텐츠 고잉 세븐틴 패스 어려우면 바로 패스해야지 아 이거는 줄임말이잖아 패스 와 진짜 형이 너희 형이 형 형이 내 얼굴을 내 얼굴을 만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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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싫어 만지면 만지면 어때 어때 귀여워 피스 아무튼 내 얼굴을 만지면 어때 맞아 귀여워 느낌 느낌 귀여움둥이 이렇게 만지면 느낌 탁 부드러워 그런 건데 귀여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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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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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팀에 있는 우지는 우리 팀에 있는 애야 우릴 만나 우리 팀 우리 팀 세븐틴 멤버 100 fork 우리 팀 100% 副 100% 저희 ny 재밌다 오케오케 라이트 팀 한대요 내 말 먼저 할게 내가 들어줄게 안 들리어 똑같은 크기로 들어주세요 안 들리어 그런 사람이지 노래 안 나와요 똑같은 크기로 들어주세요 나와요 나와요 손 쓰면 안 된대요 너희 보컬팀 노래 노래 입버릇 좋은데 Song 중국음식 아까 마르샹콘 우리 세븐틴 우리 세븐틴! 공식! 공식! 색깔! 작가! 색깔 색깔! 창간! 우리 색깔! 우리 색! 색깔! 우리! 공식색! 우리 색! 공식색! 왜 룩해! 아니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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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 지! 공식색! 공식색! 로즈컷스 세븐틴! 정환이 개인이! 어? 정환이! 정환이! 얼간이! 윤정환! 윤정환! 죽을래? 윤정환! 윤정환! 개인기! 생일이! 개인기! 생일! 생일이! 생일이! 그냥 살! 개인기! 내인! 내인! 개! 내! 인! 인! 기! 윤정환! 윤정환! 개! 인! 기! 내! 일! 어! 윤정환! 다음! 내! 일! 깨! 아! 뭐야! 윤정환! 윤정환! 개인기! 아! 개인기! 아! 아! 내일이! 윤정환! 생일이! 출산! 네! 시작! 이 노래! 디노의 우리가 듣고 있는 노래! 천천히 천천히! 지금! 지금! 노래! 나오고 있잖아! 서울! 아니! 우와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오케이 오케이 패스! 빨리해! 어! 세븐틴! 사무실! 리더! 디노! 이 사람은 왜 이렇게 해? 리더! 사무실 디노 누구야? 리더! 형 형! 형! 제이형! 1대0 형! 2대0 형! 2대0 형! 세븐틴 리더! 세븐틴 리더! 세븐틴 리더! 패스! 형 떨어! 난 너 왜 이렇게 나와?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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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드라마! 드라마! 아 알 수 있어! 근데! 공부하는 드라마야! 공부! 골프? 공부! 그래! 엄마들이 애기들한테 공부를 막 시켜! 천천히 말하니까? 나 천천히 말하고 있어! 패스! 승관이! 마시는 거! 마시는 거! 승관이! 맨날! 맨날! 맨날 모는 거! 블루팀! 아니! 블루팀! 3살! 아니야! 킬! 킬! 오렌지! 맨날 마시는 거! 마시는 거! 승관이 마시다는 거! 그래 그거! 땡! 오케이! 맛있다고 지금!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메리카노! 아이스 아메리카노! 맨날 마시는 거! 마시는 거! 뭐라고 했냐? 뭐라고 했냐고? 맨날 맛있다는 거! 답답하긴 하겠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고요 씨의 열심까지 했습니다! 예예예! 결과가! 결과가! 여기가 3! 그리고 여기가 5! 결국에는 이제! 앞에 거! 그 뭐 게임 다! 아무것도 상관없이! 네! 이겼습니다! 아! 멋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이게 게임을 한 이유가 이제 벌칙도 있잖아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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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칙 처음에 하려고 했던 이제 진 팀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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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칭찬해 죽입니다! 세 개! 정한이 형은 파 마무리가 너무 잘생겼는데요! 너무 잘생기고! 춤도 너무 잘 춰! 아! 손은 하네요! 이게! 하나! 둘! 셋! 쭉! 원우 형은! 어! 잘생겼고! 키가 크고! 모기보다 무거워요! 오케이! 되게 좋아! 오케이! 자! 우리 꿉스 형은요! 지구상에서 존재하는 제가! 가장 사랑하는 한 리던데! 정말 좋아하는 형이고! 사람도 많고! 네! 모르고! 되게 정맞은 사람이에요! 아이고야! 아이고! 지구상에서 존재하는 출발입니다! 지구상에서 존재하는 출발입니다! 우와! 도겸이는! 일단 너무 귀여운 동생이고! 콧대가 예술이고! 노래도 너무너무 잘 불러요! 아! 아! 진짜 부담! 잠깐만! 부담! 부담! 아! 일단 좋은 점! 부담! 좋은 점! 빨리! 좋은 점! 저보다 기크죠! 무제도 굉장히 잘생겼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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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섹시해요! 아! 내려와! 무대가 잘한다고! 무대가 잘생겼지! 무대가 잘생겼지! 무대가 잘생겼구나! 진짜 명호는 진짜 가볍구나! 네! 명호는 예술 감각도 좋고! 그리고 패션 감각도 좋고! 그리고 굉장히 감성이 너무 좋아요! 아! 아! 오케이!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항상 세븐틴을 사랑하고 응원해주시는 중국 캐럿 분들한테 인사를 드려야 되니까 한마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아! 네! 감사합니다! 한 분 더 어떻게 가능할까요? 어! 항상 저에게 이런 사랑을 많이 주시고 어! 서포트를 많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 인터뷰 재밌게 했으니까 많이 기대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요! 감사합니다! 예! 오늘도 아이돌 샴팔라에서 세븐틴 분들과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즐겁고 재밌었습니다! 아! 예! 앞으로 더 좋은 성과를 거두시고 더 성장하시고 더 사랑받길 바라면서 저희는 또 다음에 또 만나기로 하겠습니다! 자이쨘! 자이쨘! 예! 안녕! 안녕! 그렇다! 누구 처음요? 나이Т효! 나이터가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